흠흠흠 네 제가 그.. 잠깐만요 네 여기 750에 대기통에 한 번 버림 예상 24수입니다 24수 했는데 개괄해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목도 750에 가상상 있는 방송입니다 6번 28번 29번 30번 35번 42번 43번 44번 4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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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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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번이 안나왔고 그럼 28번 28번 나왔고 그럼 44번 여기 아래 보시면 나왔네요 45번 20번만 빼고 다나 5수가 나왔습니다 24개 중에 그렇죠 24개 24개 중에 몇개 나왔죠 네 5수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24개씩 뽑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24개씩 24개 중 5수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1등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뭐 거짓말 안합니다 영상은 제가 올렸으니까 이것을 제가 2등을 향한 몸부림 예상24수 토요일에 보자고 했으니까 거짓말 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4,5,16일날 올린거 4,5,16일날 올린겁니다 이번주로 네디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대만 해주시구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hake 잘 네 아이스크림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